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카이로스한국본부와 함께 커넥션스쿨 사역협약식을 가졌습니다. 기관들은 업무협약을 통해 교회 주도의 선교운동을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선교훈련을 공동개발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CCC 박성민 대표는 커넥션스쿨의 잘 준비된 전략과 콘텐츠가 한국교회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오늘의 연합이 한국선교가 재도약하는 변곡점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 CCC 커넥션스쿨 김장생 대표가 커넥션스쿨의 특징과 로드맵 등을 설명했습니다.